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못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할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바할은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가난한 신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바할 뒤에 바할 세부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했는데 이 바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인, 남편, 혹은 두목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중에 우두머리가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귀신의 왕은 바로 바할 안에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세부부는 무슨 뜻이냐 하면 파리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왜 이 파리라는 말이 나왔냐면 제물 주변에 이렇게 고기라든지 음식이 있으면 냄새로 나고 그러면서 파리떼가 막 몰려드는데 다른 제물은 다 파리떼가 많은데 이 바할에게 바친 제물에는 파리떼가 없다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겠어요 아마 그렇게 자기네들이 성기는 신이 대단한 신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신양시대에는 여기 바할 세부비 비슷한 어감을 가진 그 쇠불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쇠불은 무슨 뜻이냐 하면 똥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바할 똥, 바할 똥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기는 가운데 이 바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아주 똥신이고 아주 불결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조롱해서 말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벙어리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바할 똥신에게서 왔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을 해도 너무 조롱을 하는 보통 조롱이 아니라 조롱 가운데에 가장 조롱하는 신성보독 가운데에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성보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신앙도 잘 믿는 것처럼 열기 있지 몰라도 이미 저들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보면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바할 세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말인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는 귀신 똥신에 의지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의 자녀는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게 참 말이나 되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런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좋은 뜻이 아니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아니 임할 게 아니라 이미 이미 벌써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는 용서를 받아도 성령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귀신의 왕 똥신을 빌려서 귀신을 애쫓는다고 하는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강한 자가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침입을 하면 소유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귀신이 더 강함으로 귀신이 역사할 때는 당하지 못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신보다 백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이 다 물러가고 사람들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벌써 이 귀신은 우리보다 레벨이 높습니다 이길 수는 단 하나 비결이 뭐냐 귀신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해를 입히지 못하는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어서 또 이런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체는 자니라 자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지금 예수님과 이 귀신이 서로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함께하고 예수님 편이 안 되면 그것은 바로 귀신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귀신이니까 귀신 편에 서 있다 아니 난 골치 아프니까 나는 중립이야 여러분 중립에 서는 것은 그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겁니다 선과 악이 싸울 때의 중간 입장에 있는 것은 악의 편에 서 있는 악입니다 여러분 중도를 지킨다는 게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도를 지킨다는 것은 서로 양극단의 중간쯤 서 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중도에 있다는 것은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정의 편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악과 악이 싸우는 겁니다 서로 악끼리 막 싸우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선과 악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선과 악이 싸우는 경우 또 하나는 선과 선이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싸움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모두 다 그런데 이 악과 악이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악과 악이 싸우면 서로 물고 뜯으면서 둘 다 망합니다 또 이 선과 악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악이 이겨요 왜 악이 이기느냐 악이 더 세고 독하고 강하고 밤새고 열심히고 더 악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과 악이 싸우면 악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잠시예요 과정이에요 결과는 누가 이기느냐 선이 이기입니다 왜 선이 이기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의 편이시고 선을 도우시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승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바드라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선은 이미 그 속에 승리가 내포되어 있다 악은 이미 그 속에 패배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이긴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싸워봐야 알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이미 아는데 고생도 하고 과정은 피를 흘리고 순간순간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은 선의 편이시고 선은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악과 싸우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건 악이 원하는 거예요 악의 목표가 바로 그거입니다 선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악의 목표예요 그거는 악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다가 그 전쟁에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싸우시니까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또 그러면 이 선과 선이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선과 선이 싸우면 둘 다 이겨요 그런데 이기는 데 어떻게 이기느냐 짐을 통해서 이깁니다 왜 지느냐? 져줘요 왜 져주느냐?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누가 말해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누가 말해도 끝까지 내 뜻대로 끝까지 가는 것은 그거는 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은요 기쁨으로 져줍니다 여러분 악은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게 선, 방법만 좀 잘못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내가 양보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부부싸움이에요 그러면 지면 됩니다 지면 이겨요 그런데 이기면 깨져요 그리고 불화가 되고 갈등이 되고 금이 가고 결국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한 사람들이 승리의 방법은 뭐냐 바로 주님께서 역사에서 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보하고 저줌으로서 이기는 겁니다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왔습니다 서로 애 하나 두고 자기 애라는 것입니다 여인 하나가 이렇게 자다가 애를 깔아가지고 순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 애를 훔쳐가지고 자기 애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서로 자기 애라고 주장하니까 할 수 없이 솔로몬이 여봐라 칼 가져와라 내가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반씩 주겠다 그랬더니 그 가짜는요 그러시오 그래 반씩 가집시다 진짜 엄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었지만은 저 애를 처여줘 주세요 그게 진짜란 말이죠 여러분 갈라질 정도로 싸우는 것은 가짜예요 그래 갈라져도 좋다 끝까지 간다 이러면 그거는 가짜예요 갈라질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양보하고 거기에 최후에 승리하는 선의 입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중간에 있어야 되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가담하지 않고 내가 중간에 있는 입장은 뭐냐 악과 악이 싸울 때 여러분 서로 악이 싸울 때는요 개입하면 안 돼요 누구 편들면 안 돼요 악과 악이 싸울 때는요 그건 둘 다 망하니까 내가 그거 가입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의 편에 가담하면 악이 이미 망한 것처럼 나도 패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선을 싸울 때는 선 한 편에 서서 선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울 때는 하나님 편에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귀와 다양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누가 더 세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길 거냐 질 거냐 승산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선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싸울 때는요 거대한 파도와 싸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게 싸웠죠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싸웠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정이요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 승리해서 오늘날 이렇게 계신교가 탄생하게 되면 믿습니다 얼마나 세냐 누구에게 승산이 있느냐 누가 더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진리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긴 이김이 결국은 결과적으로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냐 그것은 선도 선이라고 하고 악도 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여러분 악이 등장할 때 나는 악이요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등장할 때 나는 마귀요 등장하는 법이 없어요 나는 천사요 그러면서 등장합니다 이단이 나는 이단이요 등장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진리요 진리라는 탈을 쓰고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게 진짜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 방법이 없냐 그걸 분간하는 방법이 없냐 있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방법을 보는 것입니다 그 선이 여러분 아무리 정말 뜻이 목표가 선이라 할지라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악이면 그건 악입니다 여러분 이 선은 뭐냐면요 목표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돼 그런데 목표는 잘못 생각해서 좋은 줄 몰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뭐냐 법을 이루어가고 또 정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마귀가요 다 할 줄 알아요 다 흉내내요 그런데 절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은 말은 못해요 마귀는 사랑만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움으로 하는 것이냐 미움밖에 없어요 미움밖에 없으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사랑이시고 사랑의 방법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미움만 있는 곳에는 하나님 뜻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 입는 우리들이 사랑의 우리들이 미움을 가지고 복수하고 막 응징하고 심판하고 징기하고 이런 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에요 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짓말 속임수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자꾸 얘기할 때 무조건 믿지 말고 그것이 남을 해롭게 하고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될 때는요 증거를 대라고 얘기해야 돼요 증거가 없어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증거가 없는데 왜 믿습니까? 여러분 남을 이렇게 편들고 남을 좋게 여기고 남에 대해서 좋게 평가 이런 건 별 해를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치면 해를 줘요 그런데 남에게 나쁘게 규정하고 못되게 규정하고 그럴 때는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그거는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선의 편인지 악의 편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귀신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목표는 뭐냐? 죽이는 겁니다 망하게 하고 귀신은요 거짓말에서 속여가지고 결국은 망가뜨리고 죽이는데 귀신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데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망가뜨리고 끌어내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심판하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뭐냐? 누구를 끌어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런 것은요 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조인들이 제일 골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있는 사람이 뭘 가지고 오면 끝이 안 난대요 왜 끝이 안 납니까?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을 마귀 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상대를 마귀로 규정하면 더 이상 이제는 대화도 없고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 마귀에게 대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양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와 타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여 이 잘못 함정이 빠지면 기도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힘 얻어가면서 주님께 힘 얻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죽도록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상대방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왜? 마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마귀일 수도 있고 마귀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마귀가 아니면 마귀 장난에 노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레일처럼 평행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점점 분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편이고 누가 선에 있는가? 사랑으로 싸우는 사람 그리고 목표가 살리는 데 있는 것 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편이 있고 거기에 이미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은 미움으로 끝까지 가요 망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죽여야 행복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분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들어올 때 가만히 보니까 다 깨끗이 청소가 되고 정돈되어 있으니까 그냥 마귀가 갈 곳을 모르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곱 더 센 마귀 친구들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빴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해결을 했지만 빈 마음이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마귀가 떼거지로 들어와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전보다도 더 형편없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문을 깎은 건 뭐냐면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어디로 다녔느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으로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러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니라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겁니다 물 없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 즉 눈물이 없는 곳 바짝 메마른 곳 감사의 눈물이 없는 사람 구원 받은 감격의 눈물이 없는 사람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 사랑의 눈물이 바짝 메마른 사람 은혜의 눈물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물 없는 곳 가운데 물 없는 웅덩이가 있어요 이 물 없는 웅덩이는 최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대지 음푹 파인대인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어떤 주인은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가지고 펜마를 딱 거기다 낄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자는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주인 백 그래 가지고 해고를 딱 그려 그래도 계속 갖다 버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밤에 몰래 몰래 갖다 놓는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물며 주인 없는 나대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인 없는 나대지는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맘세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마귀가 들끓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어설프게 믿은 사람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정통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은요 나중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갈라디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데요 이 갈라디아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어디서 왔는가 유대로부터 거짓 선생들이 올라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 보고 너희들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는 줄 아느냐 아니다 예수만 믿어가 안돼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모세가 줬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싹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몽해를 질려고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게 하겠냐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복원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그런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만이야만은 이전에 믿던 틀을 깨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수백 년 동안 신주자인지 모으셨듯이 하라님처럼 성기해왔습니다 우리가 왜 망했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랬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있고 우리가 구원 받은 일이 있다 그래서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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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이 거의 신이 되고 우상이 될 정도로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의 복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게 왔을 때요 이들이 얼른 믿었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와는 감격이 식으니까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급의 종로를 사다가 이제는 가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러면 가난의 감격도 잠시 조금 뜸하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뭐가 생기느냐 옛날에 애급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애급의 주인이 이렇게 고기도 던져주고 떡도 던져주고 야채도 과일도 던져주고 그거 그리운 겁니다 옛날에 우상 섬기던 거 그립죠 이제는 여러분 상 없는 신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무 상이 없는 신을 생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우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좀 만들어 놓고 믿어보자 왜? 그동안에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쾌락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애급의 정신 노예 근성 옛날에 그 세상을 따라 살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를 했지만은 내 심령이 바짝 마를 때 나에게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을 때 다시금 옛날로 옛날에 여러분 관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막 돌리면은요 이게 밖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인가 하면 또 이게 돌던 대로 돌으려고 하는 응진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료부터 자유를 얻었지만은 이제는 돌던 대로 돌고 싶은 그런 옛날의 타성 타성이 나를 자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요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세상을 얻지 못하면 그냥 믿음이 뚝 떨어지고 시험해야 됩니다 또한 회개하고 성령으로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교회에서 명예를 추구합니다 세상에 추구했던 명예 인기 자기 존재감 그래서 교회의 직분도 감투와 계급으로 명예로 생각합니다 파울사도가 배설물처럼 여긴 것을 우리는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보물단지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다시금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주인 없는 땅을 마귀가 차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인인데 예수님의 주인 됨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제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깡패들은요 의리라도 있어요 보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있고 옛날로 돌아간 사람은 의리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도 없습니다 그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뜻에 따라 감정에 따라 논리에 따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세상은 솔직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위선적이 되고 교활해지고 죄를 감추는 기술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있기 전에 유교를 지켰어요 여러분 유교가 우리나라의 주류 그런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지니까 어디로 돌아가는가 유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도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앙은 도덕이다 그래서 말도 바로하고 행동도 바로하고 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게 신앙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잡지 않으시고 인내로 기도하시고 참 예민하게 참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가서는데 그런 사람들은 응징자가 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심판자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는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돼지는 목욕한 다음에 그 더러운 것을 뒹굽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가게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까 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은 내가 살아있는 채로는 절대 제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잘못되었던 나 잘못된 상황을 방지 그거를 완전히 결연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버려야 진정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결이 어디 있는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죽는 데 있어요 내가 죽어야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잘못 살아온 내가 죽을 때 진정으로 살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어도 그 정도 죽은 안 돼요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내 논리, 내 경험, 내 의, 내 감정, 내 자존심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깨뜨려 버리고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기를 추구합니다 회개는 이것저것 잘못했다고 주님께 아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는 뭐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진정으로 살 수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죽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 옛날에 죄로 돌아가고요 옛날에 관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옛날에 욕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음으로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